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상화사 김종우입니다. 자,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예쁜 어떤 밤야경이고요.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초승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은 화면에는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초승달이에요. 자, 제 이야기인데 2023년 6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늦게 퇴근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퇴근시간이 좀 늦습니다. 제가 좀 늦게 퇴근을 했거든요. 늦은 퇴근길에 집에 가는데 그냥 문득 운전을 하는데 보통 제가 운전할 때 어떤 뭐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도 잘 안 들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듣고자 하는 그런 유튜브를 틀어놓고 물론 화면을 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들으면서 뭔가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가는데 문득 아무것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듣고 정말 운전만 했습니다. 엔진음, 타이어음, 밖에서 바람소리 들으면서 집에 갔는데 그냥 뛰고 싶은 거예요. 그냥 뛰고 싶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뛰고 싶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라서 뛰었습니다. 접니다. 엄청 뛰었어요. 막 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려고 복장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차에 편한 운동화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그냥 무작정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 땀도 나고요. 숨도 엄청 차고요. 그냥 달려봤습니다. 정말 목적 없이 그냥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표 없이 그냥 맺다 뛴 겁니다. 그냥 막 달리다가 보니까 무작정 뛰었죠. 엄청나게 예쁜 이런 야경이 있는 이런 데서 그냥 뛰었어요. 시작! 띕니다. 초승달이 있고요. 막 뛰어가요. 뛰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저기 멀리 가고 싶은 곳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까 제목에서 나왔던 여기 있죠. 쭉 가다가 저 멀리 보니까 어? 왠지 저기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뛰었어요. 그냥 막 뛰는데 막 뛰면서 이어폰 끼고 막 뛰면 막 뛰는데 어느 순간 저기 가니까 어? 나 저기까지 갔다 와야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요. 여기까지 가려고 막 갑니다. 자 근데 가는데 중요한 거는 어? 뭐야? 아니 이거 공사 중 아 길이 막혔어요. 아 길막 길을 막아놨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길 막혔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아 돌아가면 되죠. 어떡하긴요. 돌아가면 되죠. 왜 이렇게 크게 해놨어? 이거 좀 작게 해놓을 거야. 다시 찍어야 되나? 자 일단 돌아가면 되죠. 아 돌아가면 되죠. 돌아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길로 갑니다. 자 다른 길로 또 열심히 가요. 그리고 나서 뛰다 보면 자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 수 있는데 뛰다 보면 음악 소리를 잊은 채 그냥 나도 모르게 멍하고 뛰는 때가 있어요. 정말로. 처음에 이제 뛸 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차에서 듣는 그런 유튜브가 뭐냐면 뭐 경제 뭐 자기 개발 제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인데 못 읽었던 것들 막 읽어주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들어요. 듣고 뛰다가 이제 음악이 듣고 싶어서 음악을 막 막 뛰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음악을 신경 안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한 때가 와요. 뛰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멍하는 거야. 그냥 뛰는 거야. 그냥. 그냥 멍하고 뛰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느끼냐면 어? 개운함을 느껴요. 개운함을 느낍니다. 내가 문득 뛰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를 돌아보니 지금에 와서 이거 사진을 찾아보고 내가 그 당시의 모습을 돌아보니 내가 생각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기를 요즘엔 잘 안 써요. 요즘엔 잘 안 쓰긴 하는데 근데 제가 메모를 하는 게 몇 개 그 다이어리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생각이 많았던 날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많았고 내가 이제 성인이니까 경제활동함에 있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생각이 많았던 날이었나 봐. 근데 그걸 의식하고 내가 뛴 게 아니고요. 그냥 문득 뛰고 싶어서 뛰었고요. 어느 순간 그렇게 뛰다가 딱 문득 내가 어? 아무 생각 없이 뛰고 있는 날을 보니까 너무 개운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려고 막 뛰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한 30, 40분 뛰다 보니까 이제 멈춰야 돼. 하면서 이제 걷습니다. 걷는 것도 빠르게 걷죠. 걷다 보니까 뛸 때 미처 보지 못했던 예쁜 이름 모를 꽃들이 보이는 겁니다. 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 어? 나 저기 가야지. 뛵니다. 막 뛰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면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이름이 뭔지 전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도 꽃들이 되게 많더라고. 몇 장을 찍어놨는데 어쨌든 꽃이 너무 예뻐서 숨차는 하다가 쪼그려 앉아서 아 제가 아 예쁘다 하면서 또 걸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다라고 해도 절대로 앉아서 쉬면 안 됩니다. 앉으면 안 돼요. 여기 벤치가 있잖아. 제가 이제 벤치까지 간 거는 이거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걸어가다가 어? 벤치가 있네? 나중에 이거 아이들한테 이거 칼럼 글로 써야지. 원래 이거 글로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칼럼 글로 써야지 찍었다고요. 왜?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잖아요. 더 힘듭니다. 다리가 더 무겁습니다. 이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 이제 핀님이랑 아까 좀 전에 군대 얘기 조금 했는데 군대를 가면은 행군을 하잖아. 또는 이제 산악 등반을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해병대는 뭐 천자봉 행군을 하고요. 뭐 행군을 하잖아. 행군하다가 중간에 쉬잖아요. 중간에 쉬었다가 일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잘 그렇게 안 쉬게끔 해. 자대에 가면 그렇습니다. 훈단에서나 그렇지만 자대 배치 받고 나서 급속행군이나 행군할 때 쉴 때도 절대로 앉아서 쉬거나 이렇게 다리 못 풀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어나잖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뒤다가 숨이 막 차. 근데 빠르게 걷고 걷으면서 쉬는 거지 아 나 너무 힘들어. 잠깐 앉았다 가자. 앉는 순간 일어나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냐. 공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응?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이 공부랑 거의 똑같지 않을까? 아니 일단 해야 돼요. 일단 뛰어. 일단 합니다. 꼭 목표가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나무기 오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 꼭 목표가 있어야 됩니까? 저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요. 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 목표 어떻게 정하죠? 일단 합니다. 일단 해요. 일단 하다 보면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 나 저기 가고 싶어. 나 저기까진 가봐야지.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 그럼 목표가 생겼어. 힘들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쉬어도 괜찮아요. 잠깐 주위를 둘러봐도 괜찮고요. 나에게 시간을 줘도 괜찮습니다. 단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을 달리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숨이 여기까지 오잖아. 4점이라고 하는 게 오잖아. 그 포인트가 오거든. 너무 힘들면 잠깐 하면서 조금 걸어도 괜찮습니다만 앉거나 누워서 쉬면 안 된다고요. 왜? 다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 그리고 다시 하잖아요. 진짜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영리하게 잘 쉬어야 되는 게 진짜 죄송한데 수험생이에요. 근데 그거는 비단 수험생 뿐만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하는 모든 인생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있다면 꾸준하게 해나가되 중간에 힘들면 쉬어도 괜찮아요. 단 멈추지는 말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어떨까? 지금 장마예요. 촬영일 기준에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치기 쉬운 계절이죠. 날씨는 되게 꿉꿉하죠. 후덥지근하고 땀 이렇게 다 찐득찐득한데 자습실이나 독서실이나 들어가면 엄청 추워요. 담요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요. 그리고 또 더워. 냉방병 견리기 너무너무 쉽죠. 특히나 여름방학 동안은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들 꽤나 많고요. 특히나 온도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아픈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큰 산을 한 번 넘었기 때문에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목표로 정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게 힘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왜요? 6평이란 큰 시험의 결과를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추진력을 얻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면 잘 본 대로 이게 내 실력이 맞나? 아 이거 내가 내가 잘한 게 맞나? 아 이거 내가 찍은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고요. 못 보는 못 보는 대로 잘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대체? 아 방법을 바꿔야 되나? 커리어를 다시 갈아타야 되나? 과목을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추진력이 떨어진다고요. 그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고 여름방학이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해서 굉장히 지치기 쉬운 계절이죠. 그 시간을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점프해서 난 앞서가야지 욕심부리면 더 지쳐요. 왜? 날씨가 뜨겁잖아요. 지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꾸준하게 하되 너무 힘들면 잠깐 쉬지만 멈추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잘 하고 있다고요. 이 캐스트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공감을 하고 뭔가 마음의 의욕이 뭔가 생겨나고 뭔가 좀 위로가 된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힘들게 잘 해왔기 때문에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캐스트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 되게 뭔가라도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잘하고 있다고 용기를 내서 칭찬을 해주고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건 부모님이 여러분을 응원하던 친구가 여러분을 응원하건 그게 온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더운 여름날 잘 이겨내시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역사관사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